35년 만에 체프레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격을 제가 지금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배가 많이 달라졌네요 감동스럽고 이렇게 진지하게 다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뭔가 참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배가 참 감동입니다 우리 장신대의 이런 예배 분위기라는 것이 참 듬직합니다 123주년 맞이하기까지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청장님 이하 교수님 모든 직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보니까 선배로서 너무너무 참 뿌듯하고 듬직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갈과 개구리라는 우아가 있는데요 개구리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헤엄을 치지 못하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나쯤 강 건너까지 이렇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강 가운데 왔는데 전갈이 개구리에게 독침을 쏴버렸습니다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전갈에게 묻기를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데 왜 나에게 독침을 쏘았느냐 물었습니다 전갈이 대답하기를 그것이 내 본성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본성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자신의 본성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자기의 본성을 보고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권져내려 사도바울은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심정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죽을 것 같은 심정 안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로마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죄를 싫어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거부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도바울처럼 자신의 본성에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입니다 제가 추측건데 이 강가운데 와서 아마 물살이 급해지니까 이 전갈이 순간 본성, 본능적으로 위기에 처하니까 아마 독침을 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에 오면은 순간적으로 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의로는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그거를 깨달은 사도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리워주셨듯이 우리의 본성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매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 가리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 나무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공 오늘 1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가까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늘 본성으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좋은 나무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본성대로만 보게 된다라면 못된 나무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공 7장 15절에 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이리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속은 노력질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본성입니다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낫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낫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본성대로 일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자기의 탐력을 채우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탐력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은 주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탐력을 채우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은 1위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들은 여전히 마지막 모습으로 보여준 모습이 본성 자체였습니다 누가 봉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즉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즉 종과 같아야 된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의 본성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싸움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하라면 그거는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시도를 믿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절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지 그러니까 탐욕과 희생의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시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의 뿌리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접부침바된 우리들 가지된 우리들 희생이라는 이러한 사역을 하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본성에 따라서 다 탐욕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 교회를 통해서 무당들이 새 삶을 얻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에는 참 중요한 희생의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희생으로 보여주셨고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불려주었습니다 다 희생입니다 이여령 교수 같은 지성이니 예수님을 믿고 세상 앞에 희생적인 삶을 살다 가신 것도 참 우리에게 귀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가면서 기독교에 갇힌 희생이 참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야 열립니다 제가 장신대에 입학을 해서 처음 주선혜 교수님에게 배운 것이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과 같이 들렸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것이 복음으로 좀 들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야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샘솟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싸웁니다 본성에 충실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복사로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희생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요즘은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가까이에서 오래 보니까 그분은 다 주시기만 했어요 다 희생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참 좋아했고 존경했고 그리고 사랑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가 되라고 한다면 충분히 순종할 것 같은 생각도 이제는 들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삶 그야말로 사랑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를 조금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본성이 나올 때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소장 16절에 내가 이뤄놓으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이 성령을 만날 수도 없고 성령을 따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도 요즘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가장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드의 전세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가장 목회하는 데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신방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 충분히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기도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본성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들도 이제는 고백하게 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한순간에 베드로처럼 배신할 가능성들이 우리에겐 누구나 있습니다 급하면은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본성대로 연약하게 넘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시도의 뿌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나는 목사의 자격도 없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을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예수 그리시도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여야 돼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편에 늘 가까이 살면은 더욱더 희생적인 가치의 삶을 기독교의 가치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세상에 더 가까워지면은 희생보다는 탐욕의 삶으로 더 가까워지겠죠 기독교의 최고의 복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희생하면은 그 평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따라서 뭔가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은 하늘에 평안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시도 그분에게 뿌리를 두고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면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음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후배들과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우리 귀한 주님의 부른받은 종들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부끄러운 일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때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시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이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남은 자들로 더 굳센 주의 종들이 잘 양육되어 이 세상에 보낸받는 귀한 축복의 선지동산이 되기를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